이념의 러블럭스!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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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 미호님! 네! 오늘 페인트로 여기다가 낙서 막 하고 놀건데 오늘 특별한 게스트를 한 분 모셨어요 누군지 아세요? 누구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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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안님 누군지 아세요? 저 옆에 있는 분 누구죠? 바로 이분은 저희 마인크래프트 썸네일 그려주시는 이드님이라고 합니다 네! 여기 이제 편집으로 그렸던 그림들이 이렇게 옆으로 나올 거야 빠바바바바바바 자 이렇게 금손인 분이 어? 여기다가 낙서를 하면은 얼마나 잘 그릴지 기대가 되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도 그림 그려보고 한번 금손 이듬 님도 한번 그림 그려 보도록 해요 오케이? 자 첫 번째 그릴 주제는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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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이야 와우 김리아를 그려주세요 각자 위치로 가서 에잇 지하 될 거 오케이 김리아 그리자 누가 더 잘 그렸는지 봅시다 이겹은 아 다 그렸당 애들아 내가 리아 그린 거 봐봐 와 잘 그렸는데? 귀엽지 엄청 잘 그렸는데요? 리아 귀엽지? 나랑 똑같이 그렸지? 와 진짜 잘 그렸다 내 아보카도가 썩었어 아니야 잘 그린 거야 이 정도면은 그래도 귀엽게 잘 그렸다 아니야 못 그렸어 응? 너 진짜 큰 실수했어 리아의 본체를 안 그렸잖아 어디 리아의 어깨에 진짜 본체가 있단 말이야 아 맞다 이거 어깨에 있는 아보카도 아 이것도 안 그렸단 말이야? 이건 점수 내가 매기게 어 점수 매겨줘 이거 100점 중에 어 25점 되게 짜다 짜다 오케이 그럼 리아 그린보러 가자 리아가 얼마나 잘 그렸게 본인 얼굴을 이렇게 따라와야 돼 이렇게 여기 시야만 보고 따라와야 돼 알았어 알았어 그래도 여메니꺼는 리아가 행복한 표정을 지어서 보기 좋아 리아꺼 한번 보자 리아꺼 아 내꺼 두 개나 그렸네 세 개네 세 개네 세 개나 그렸어 야 뒤에 뒤에 똥이야 똥이 아 진짜 너무 이상하게 생겼어 그림쟁이 이눈님 어떻게 생각하세요? 화백인가요? 네 오케이 그럼 미호님 그림 보러 가자 어 미호님은 리아를 얼마나 잘 그렸을지 리아를 좋아하는 만큼 그렸어 그래?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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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맘에 들어? 진짜 명품이야 야 이거 이 표정하면 여기 아래 이 표 얘네 아보카도 표정들 봐 썩은 아보카도 이거지 나 좋은데요? 이거다 이거 이거는 이눈님 긴장해야겠는데요?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긴장해야겠다 이거 진짜 명품이야 자 좋았어 다음 이눈 이눈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귀엽다 이거 얼굴만 그렸고요 귀엽다 여기 더 있어요 오 진짜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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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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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그리긴 했다 다르다 다르다 달라 우와 귀엽다 요거는 마인드브드 리아 이건 로블록스 리아 이거는 한 105점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아 그래도 미호께 더 잘 그릴 것 같은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무슨 소리야 아닌 것 같아 근데 보자마자 웃음이 터지는 점수를 합하면 제가 1등이네요 제꺼 5,000점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번에는 한번 미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호를 그리고 이쁜게 그리시고요 한번 이쁘게 한번 그려보죠 미호는 좋아요 좋아요 구독 다 그렸다 다 그렸다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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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자 내가 그린 미호님 와 똑같죠? 자 이거 보시면은 이 머리카락 그리고 이 헤드셋 그리고 이 꽃표현까지 똑같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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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아님 리아님 좀 아쉬워요? 이 그림? 수정해주세요 수정해주세요 수정해줘 잠깐만요 수정하기 전에 제가 이 그림에 대한 점수를 매기고 싶어요 나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10점 10점 아 많이 지웠네 그래도 만족해 난 만족해 어때요 리아님 수정해줘요 이거 어떻게 수정해요 이런건 손이야 귀여워 이거는 40점 드리겠습니다. 40점! 이야! 표지를 안 해서! 잘해줬는데? 자 오케이! 그 다음에 안 미오 거! 저는 저라서 열심히 그렸다고요? 우와! 뭐야! 너무 잘 그린 거 아니야? 뭐야? 헤헤헤헤헤! 오 뭐야? 어? 이렇게 생겼죠? 똑같이 생겼죠? 똑같이 생겼다고? 이거 표정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. 100점! 표정이 좀 마음에 안 들어.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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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건데? 뭐야? 테러한다 테러! 테러한다! 야! 이거 킥 없어! 왜 테러해! 오케이! 좋다! 오케이! 좋다!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디님 거! 이거 이디님 이길 수 있을럴까? 우와! 오! 잘 그렸네? 근데 표정이 약간 좀 아쉬우니까? 200점! 아 감사합니다! 아 잘 그렸네! 야! 뭐야! 야! 이거 뭐야! 이거 낙서하는데! 확실히 이게 좀 채도가 있네! 잘 그렸다! 엄청 많이 그렇다! 너무 좋아요! 그 다음에! 마지막으로는 잉여맨을 좀! 그리고 끝내보도록 할게요! 좋아요! 아! 다 그렸다! 얘들아! 짜자잔! 아 뭐야! 누가 그렸어 이거! 코가 크네! 이번엔 내가 그린 잉여맨의 모습! 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리아가 아까 그림 그리다가 계속 괴롭히더라고! 그리고 이 아래 있는 건 내 사인이야! 와! 좋지? 너랑 똑같이 생겼어! 음! 잘 그린 것 같아! 이번에는 좀 어렵지 않았어! 자! 그 다음에 리아 그림 보러 가자! 요호! 내 거는 여맨이가 유명한 채호 어린이 상황을 할 때 모습이야! 애기 잉여맨이야!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? 와! 정말 대충 그렸구나! 아니야! 열심히 그렸어! 어! 알았어! 스크린샷 찍고 갈게! 나중에 볼게! 오! 음! 500원이야! 자! 그 다음에 미호의 그림! 내 거는 지하철! 지하철? 오케이! 미호꼬 약간 집중하는 게 좋아! 후! 가볼까 한번? 이야! 이야! 어때? 마음에 들어? 나 진짜 마음에 들어! 이야! 나랑 실제로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! 이야 이거 어깨 뭐야? 어깨 무슨 일이 일어난 건데? 너 어깨가 그렇게 생겼잖아 지금! 우와! 나 진짜 마음에 들어! 마음에 듭니다! 똑같이 생겼어! 이 멜로블록스도 써놨네! 아 마음에 드는데? 진짜 마음에 드는데? 스크린샷 스크린샷! 찰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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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마음에 드는데? 음! 좋아요! 나이스!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금손! 이드님! 우리 썸네일러! 오! 이번에 기대해도 되나요? 네! 저의 그림? 제가 살짝 봤는데 엄청나! 야 뭐야! 아니 봤는데 이거 스티커 아니야? 엄청나! 야 뭐야 이거? 아니 여기서 이렇게까지 그릴 수 있구나! 이야 이거 썸네일을 그려놨는데 그냥? 우와! 말도 안 돼! 진짜 신기해! 너무 잘했어! 너무 잘했다 진짜! 감사합니다! 리안님 좀 아쉬운 모양이에요? 약간? 그래서 제가 새싹을 그려줬어요! 아 새싹을! 귀엽다! 진짜야 그렸네? 진짜야 그렸네? 말태기가 됐어요! 새싹이 왜 자라? 오케이 어쨌든 오늘! 길거리에서 낙서하는 게임 해보았습니다! 완전 대박! 이 그림 완전 마음에 듬! 완전! 짠!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! 안녕! 안녕! 뿅! 구독! 뿅! 좋아요! 안녕하세요! 구독! 구독! 좋아요! 구독! 구독! 구독!